인데 휴슈 한판? 휴슈 한 번 던지는 줄 안 돼 왜? 쓰레기다 이거 멜시 됩니까? 멜시 됩니까? 속도적으로 밀고 채야 돼 멜시 못하는데 멜시 없으면 지인데 마이천 마이천이라서 지은거 아니야? 아 여기 손보라가 존나 좋은데 아 이고 가는거 못먹는다 힐팩 먹을 줄 안 모른다 애가 힐팩 2인지도 모른다 밑에 미친 밀어냈다 저거 죽여라 우리가 많다 우리가 많다 에어 이동했다 죽여라 힐팩 오른쪽 오른쪽 한쪽 오른쪽 한쪽 한쪽부터 메리스 잡아라 빨리 속도로 이러고 있으면 전화전 메리스 잡아라 어 잡아라 메리스 개피 메리스 메리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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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잡아라 또 탔다 일단 점수 또 폈다 뺏다 뺏다 뺏자 뺏자 돼지 돼지 이거 왜? 혼자 들어오고 있어 대신이다 공업다 이거 한쪽 한쪽 컷 아 이거 뭔데 이거 전장판인데? 지나가다 마와봐 퍼스 다음번에 해야 될 듯 50% 많이 먹었다 퍼스 지나가다 마와봐 뺏자 가야 되니까 혼자 가진다고 자리야 뺏자 뺏자 가자 가자 오른쪽 가지마라 그냥 거점 가자 아 따로 쏘면 안되는데 가자 가자 데려가자 이거 안되겠다 어 내려가자 고고고고 이거 이겨야 된다 그중 썼다 티바 먼저 티바 먼저 뺏겠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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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안쪽이 있어 거점 거점 오케이 오케이 깍leri 네 트랜 hemp 다리에 한쪽으로 krit 수정 엄마 워컨드할꺼 동영아온뻔까? 겁먹기 형 미스터 캐디 워컨드 타는 윈스는 표본이다 저거 저런 윈스는 왜 없는게 낫다 질수같다 이건 응? 졌는데? 왜? 아니 안됐네 쏘도 공켰다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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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역시 1점대인데 1점대 윈스턴 윈스턴 놀리면 안댄데이 혼자 안댄데이 뭐라하냐 그래 뭐라하면 같이 그래 빠른가야지 지가 무슨 밀어인줄 아냐 밀어도 저렇게 많아 윈스턴 손상이지 프로경기에서 혼자 떼있네 던지는거야 그새기 승부조작이다 엑스맥이다 여기 파라 좋은 맥이네 칼로 뜰수도 있긴가 어거 봉봉봉봉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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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좀 시키니 왈스턴 LAR met 후렴 스 custod 갓쩡갓쩡갓쩡갓쩡AT cosas play σ Fy prima 피가 많다 피 존나 딸리네 헬스 킬 끼고 있다네 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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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초로 가자 어? 큰일다 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한테 막 때리고 있다 2위는 뭐? 뭐가 됐다 왜 이번 아니 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애들이 안 죽네 애들 못 때리는 애들 너무 정신없다 진짜 지금 0 딜 있다 뒤에 안넣고 있다 왜 안때리나? 안주 혹시 매크리라서 때리 때리 2위 히소 키니까 막 애들 에임이 지내고 지진같다 히소 안켜야겠다 애들 정신을 못찾아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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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왔다 에크리즈 킬 막힌다 그냥 백합 땡큐 땡큐 아 좀 씨발 죽여라 애들이 안 죽네 슬기한 일치 누가 순순히 져줄까봐 맥크리 빼라 씨발 새끼 트레 한 번씩 잡고 그게 다네 여기서는 트레가 더운데 아 죄송합니다 이 씨발넘아 됐냐? 새끼 적당으로 어떻게 하지 새끼 적당으로 어떻게 하지 들어가자 우리 메르시 없었네? 올려 없었나? 와 이걸 튕겨 오오 고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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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겼다 정말 아이라인한테 내가 바로 융화 때렸다 이기네 와 버거 이거 고거 쓰세요 고거 어떻게 뭐갔지? 이길수 있다 쟤도 잘 못하더라 윗섬 부터 윗섬 부터 아 잘해줘 언니 메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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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씨 뒤에 나갔다 이거 꼈다! 이거 꼈다! 다 잡으셨다 어이 또 힘의 특징 앞으로 나간다 또 앞에 가지마! 앞에 가지마! 그 맥크리 2층 가자! 무게중심! 무게중심 뒤로! 너도 잘린다 잘리면 끝이다 우리 잘린다 빨리! 하면 잘린 상황 경기 끝났다 저게 메리씨는 살리기라도 개맞이 때렸다 겐지 아 시발 저새끼 메리씨 달고 왔다 처음으로 메리씨 달고 왔다 아 괜찮네 겐지 죽었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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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왔다 잘렸다 망했다 나이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상도 다 잘린 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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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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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온나 거점 온나 거점 온나 거거 형주 그쪽으로 갔다 뒤로 가라 뒤로 빠지라 뒤로 빠지라 메리씨 개피 오케잇 오케잇 이걸? 책임 와아 내 컷 아니 안 때렸는데 최대한 비우죽겠네 고맙습니다 잊지 않다 아 이럴 흠흠 흠 여윙 시작 4. 그렇게 합시다. 5. 4. 3. 2. 3. 5. 5. 3. 5. 6. 이렇게 리프 내만 봐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많다 거점 먹자 거점 먹자 와 이 속도 속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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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센스지 근데 힐이 없다 힐 다 썼다 더 힐 내네 갑자기 어 또 몸 떨린다 또 리퍼 그쪽으로 온다 하나 되게 좋았다 나이스 좋았어 윗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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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좋았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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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기 왼쪽 돌아갔다 파라 나왔다 파라 파라 나왔다 야호우 나이스 나이스 히터 뒤 뭐 온대 나이스 그것도 너프의 도시지 아하하하 에크리 하나 도는데 느낌이 느낌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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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좋다 가자 가자 하나 먼저 리퍼 먼저 리퍼 먼저 리퍼 먼저 아씨 말라 삐어가지고 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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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계속 부식 끌어서 여행을 내려봐 됐다 됐다 부식 끄다 헤마다 누가 순순히 져줄까봐 흠흠흠 헤마다 꺼진다 가자 가자 나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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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에피 아아 메클 컷 과점 과점 나이스 나이스 조금 벌레 좋다 야 못들어오게 못들어오게 이성만 팀 된다 나이스 킬 딜블 단 한 번도 안 뺏겼다 ㅎ 다른 한번도, 다른 한번도 뺏기진 않네 야, 오이라랑 로시오는 오이라 버틴건 말도 안 돼 내가 17000원으로 힐을 드리는데